아이엠올라이브 예 아이엠올라이브 나는 살아있다 생존게임 예 새게임 생존자 난이도 생존자 난이도에서 심각한 수준의 물자 부족과 재도전의 기회를 부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면 게임 도중에 난이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고까지 해주는 생존자 난이도 생존자 게임은 뭐 마채테 플래시라이트 무전기 무슨 뭐 토이박스 녹음 될까 모르겠네 와우 싹통하는군 나로서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 당신이 이걸 발견했다면 그 뜻은 어쨌든 이 영상을 우리 집으로 가져다줄 수 있나요? 우리 집 주소는 해븐던 이버가 27번지입니다 공원 바로 옆입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고 모르죠 좋아 지금 보이는게 내가 가진 전부다 내 가방 등산 장비 손전등 그리고 배터리 몇개와 권총 총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안에 총알도 없고 집에 거의 도착했다는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 일이 있고 1년만이 다시 돌아왔다 여길 떠나는 건 나라서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는 걸어서 1년 남짓 걸렸다 운 좋으면 집까지 가는데 몇시간밖에 안걸리겠다 여기까지 오면 거문들이 잔해더매를 칠 것 같지만 여긴 뭔가 다르다 내가 보았던 건 어떤거보다 먼지가 더 많다 도시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궁금하다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너를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졸리 당신 그리고 메리 두사람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거야 집에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비디오 카메라만 남은거 보니까 얘 죽은건가? 아까 여자가 이 비디오 카메라를 켰었죠 여자가 여자가 옛날 집으로 갈 길을 찾아라 와이 와이가 지도네요 아하 오오 아 잠깐만 이거 확대는 어떻게 하는거야 아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회전 초반님 어서오세요 확대 축소 자 여기가 그 아파트인 것 같아요 지도 이동 지도 이동 총 층선택 층선택 층선택은 지금 안되네요 소지품 소지품은 어떻게 보냐 아 소지 이게 소지품 아 소지품 키가 참 신기하네 통조림 지구력 최대치 그 다음에 체력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생수는 지구력과 지구력 최대치를 늘려주네요 무기는 없는 것 같고요 총알이 없고 클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일단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야 되게 말랐다 많이 고생했구나 이게 얼굴은 되게 말랐는데 몸은 꽤 짱짱해요 특히 팔뚝이 겁나 짱짱해 팔뚝이 짱짱하죠 팔을 많이 써서 왔구나 여기까지 어 저 위에가 체력과인가 봐 아하 더 빨리 달리는군요 아 너무 휩식 돌아가는데 너무 휩식 돌아가는데 마우스감도 조금 낮췄죠 그래도 휩식 돌아가는데 거의 지금 끝까지 거의 낮춘건데 야 여기 생존 게임이니까 주변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PC방에 있는 전설 게임이야 그게 무슨 뜻이지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건가 재미가 있다는건가 아 환타님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 뭐 해보면 알겠죠 사람마다 틀리 어 점프 점프는 어떻게 해 에이 에이 어어 오케오케 야 요 아 올라간다고 야야 뭐야 뭐야 어 저기 체력방 계속 떨어지는데 등반은 기력을 소모합니다 만약 기력을 모두 잃게 된다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진대 기력을 모두 잃게되면 아니 기력이 지금 벌써 반전이 나다라는데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여기서 올라가올라가 와아 씨 이씨 조심조심조심조심 음 스테미너바 아야야야 내려가구요 왜이렇게 빙빙 돌게 되어있어 앗쨰 비를 누르면 뛰어내려요 달리기계보다 좀 다른데 앗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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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구요 앗쨰 아 뭐야 점프 해보겠어요 어떤 게임인지 지금 해보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? 아 저기 올라가는데가 있네요 점프! 어 이게 많이 사용하는구나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걸 어어 야야 올라가 바보템아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아이 굉장히 힘드네 이거 아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간은 제한되요 이때 그니까 중간중간에 실대를 찾아야되는거야 지금 중간중간에 실대를 찾아야되는데 실대를 어어 잠만 야 이쪽으로 가봐 자 어어 극한의 노력사용 극한의 노력사용 극한의 노력사용은 뭔데? 아 최대치급 깎이는구나 아 아 스테미너 최대치급 같긴해 아 스테미너 최대치급 같긴해 아 오른쪽이 체력 왼쪽이 스테미너다 오른쪽이 체력 왼쪽이 스테미너 빨간색이 체력 아 대 아 어쩌다가 세개가 이렇게 된거야? 아니 아무것도 안 말해주고 뭐 어쩌다가 세개가 이렇게 된거야?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? 아 여기 내려갈 때 있나? 자아 어우 손 다 까지겠다 아 장갑 깨고 있구나 어 신발과 장갑 야 저상태로 저렇게 야 얘가 한 1년정도 혼자 살았다고 하는거 보니까 얘는 어떻게 살아남은거야 그러면 얘 또 어디로 가 저기로 가야될거 같은데? 일로 가야될거 같죠 언제? 오케이 아 아니 그니까 얘가 1년정도를 지금 여행해서 여길 도착을 한거야 맨 처음에 1년정도 여행을 해서 여길 도착을 했다고 했거든요 거의 1년이 걸렸다고? 그니까 그동안 차력이 많이 붙었겠죠 어디를 비행기 타고 갔는데 4시간이 걸렸고 거기서 집까지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까지 오는데 지금 거의 1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얘가 여행을 여행이든 뭐 출장이든 간 상태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봐요 자 아 툰레이더 하는 기분인데 자 근데 툰레이더보다 좀 더 난이도가 많아 툰레이더는 예 걔는 초인이고 얘는 보통인간 얘는 막 지구력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겁없는 보통인간 오우 씨 겁이 없어 야 이런데를 뛰어내리려면 내가 뛰려면 엄청나 그게 있어야될텐데 오우 겁이 없어 아주 용감해 아주 용감한 사람이야 아 이거 어떻게 가지?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위로 가는걸텐데 올라가는 데가 있을텐데 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올라가봐 여기 올라가는거 아니야? 차에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닌가본데? 갈길이 없잖아 아 있구나 야 있구나 있구나 갈길이 있어 있어 슬라이드해서 내려가도록 해준다고? 아아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? 자 점프하구요 아니 점프 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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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이라도 기력을 아껴야지 아니아니아니 왜왜왜왜왜왜 아니아니아니 야 너 내 말 안들릴래? 야 너 주인공 너 나의 분심이잖아 너 잘 잘 내 말 들어 그렇지 그렇지 아휴 잘한다 아휴 잘한다 잘한다 그래그래그래 내가 칭찬을 좀 해야지 여기 좀 잘하는구나 아야 아야야야야야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야 아찌아찌아찌아 아주그냥 용기가 가상해 아휴 아수구를 지나면 아마 거리로 돌아갈 수 있을거 yet 하수구를 지나면 거리로 들어갈 수 있을거래요 드디어 이제 좀 생존물품을 구하고 막 그런 그런단계인가?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구요 통절의 음식 하나있네 제가 가방에 프레시라이트는 있나? 아 밧줄은 등에 매고있구나 야 너 후레쉬 라이트는 있냐? 라이트도 없죠 예 지금 밧줄 하나 매고 가방에 통조림 음식 하나 있어 아 총 빈 총 빈 총이야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는 총이야 어떤 적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합니다 하긴 그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할 때 2주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렇게 물품이 거의 많이 바닥났는데 어 누구야 아 나 나 지나갈 거여 나 그냥 갈려고 어 나 그러려고 했어 어찌 누구야 사람이 있네 어 나 계속 조준하고 있어요 난 총알도 없어 무기도 없고 널 보고 있다는 걸 잊지마 돌아올 생각도 하지마 아이씨 아 잠깐만 쟤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쟤 쟤 몰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쪽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그냥 뭐 가던 대로 가래 아이씨 다 보고 있나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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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건 빨간 표시 저건 뭐야 도망세 어 뭐야 저기는 먼지로 가득하군 정말 짙다 이야아 먼.. 이야아 먼지 마리 머..뭐..뭐..뭐..뭐..뭔일을 났게 이렇게 먼지가 많아 아니 세상에 뭔일을 났 거야 도대체 알려줘 뭔일을 났는지 아..야야..뭐 내려가? 아..내려가지 못하나봐요 요..이거 자꾸 올라가야하나? 아..이거 자꾸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포인트 아 설마 전세계가 지진에 됐다고? 나 이쪽으로 아이..잠만 갈데가 없는데? 오! 오! 뭐야 야야야야 어떻게..야 이거 세이버는 아 세이버는 그래도 개념 세이브네요 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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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가야돼요? 음.. YSE, K..R.. A..N님 어서오세요 아니 야 갈 데가 없어 아니 어디 어딜 다시 가요 아 이쪽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는 데가 있다 아유 나 정말 길을 못찾아 이 바보 같은 주변을 살피고 인마 정보를 수집하고 어 그리고 뭔가 있나 뭐 이용할 게 있나 그런 걸 찾아봐야 될 거냐 이 멍청한 주인공아 그냥 그 정보를 나한테 전달하고 난 그 정보를 판단해서 너를 어디로 갈지 지시를 할 거 아니야 이 여유로운 데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주인공아 아유 그냥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냥 너 때문에 그냥 내 탓이 아니야 아 나 씨 내랏 이혼님 어서오세요 저기 누군가 있었는데 여긴 어떻게 지나가지 또 건물 자꾸 뭐 어떻게 그러고 올라가야 되나 목적지가 어디야 자 바로 여긴데 이쪽이면 이쪽 아 이쪽 아 이쪽 거리를 지나가거나 이쪽의 거리를 지나가거나 아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네 그럼 저 이쪽에 있다는 소리인데 이쪽에 있다는 소리인데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소리인데 어 뭐야 이거 사람이 죽어있네 사람이 죽고 썩지 않았다는 건 1년 동안 썩지 않았다는 건 저거 사람이 죽으면 한 2주만 지나도 이제 썩기 시작하는데 목적지 확인했어요 이쪽이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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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애 저 얘네 집 근처인데 저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모르겠고요 아직 어 비디오 카메라다 당신은 재도전을 얻었습니다 재도전은 당신이 마지막 체크포인트에서 체크포인트에서 재시작하게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죽고 재도전이 없다면 당신은 마지막 세이브 포인트에서 재시작할 것입니다 아 재도전 비디오 카메라가 재도전 기회를 주는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가자 이거 방금 시작했어요 싹한 지 얼마나 됐지 내가? 어 저기 뭔가 있는데요? 뭐라도 있으면 열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또 누구야? 야 어 엘스룰러 저기 구멍을 향해 구멍을 향해 구멍을 향해 저기에 접근하세요 오오오오 야 총알이 없는데 근데 이거 공갈치네 야 주인공 협박해서 공갈치는데 야 걔네가 무기 무기까지 얻었어 저 근처에서 엘스룰러 공격을 하 야 이거 아 이게 1인칭 모드로 바뀌는구나 이거 총알이 없어요 들리시나요?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는데 공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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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은 매우 퀵이 아니에요 쏠때 유심히 생각하세요 어어 니네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니 둘다 가만히있어 야 가만히있어 이 자식 어어어 어 아파 아파 한방 쏴야될 것 같은데 두명있어 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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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아, 나 에너지 잡았어 야 들어가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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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어어 뭐야 뭐야 야 이거 되게 하기가 힘들다 아 무기부터 떨어뜨리라고 하는 잠깐만 어 에피소드 초기화 체크포인트 총을 쐈어야 했을 것 같애 오오오 오오오 아핏핏 내가 잘못됐어 잘못 눌렀어 키를 잘못 눌렀어요 여기가 체크포인트고 여기가 세이브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 아 여기서부터구나 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세이브포인트고 아까 거기가 체크포인트인가 아 그렇게 나눠져 있구나 야 정말 현실적인데 게임이 지랄같이 현실적인데 이런 제 얘기를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이거 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? 저장을 못해요 내가 저장을 못할거야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그게 의미가 없겠지 이게 이게 비디오카메라가 의미가 없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튜토리얼중이라 헤엑 뒤로가 뒤로가 쟤! 난 도망간다! 제발! 제발! 떨어뜨린다! 으아아아악! 자, 맞을 테러 보여 무슨 일라이를 보는 거 같애 무기 어우 어, 활도 있네? 무기가 활 활 뭐 막대기, 샷건 무슨 메이스 같은 거 뭐, 토구 아, 저거는 뭐 아, 그래? 군복이야? 모르겠는데? 하나, 둘 으다! 아이씨!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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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 됐어 음 아, 여기 가만히 있겠어 자, 총알 하 에이, 잠시만요! 아이씨, 예! 아이씨, 예! 행복한 적을 쓰러뜨리고요 아이, 여기 총을... 겨누면 총을 겨누면 아, 여기 여기 어루, 너의 자원 너의 경우나 뒤로가 네, 너의 경우나 야 내 온대로 가 어 왼쪽에 누구 있는거 같은데 어 조심해 아이 진짜 아 이런게 어딨어 야 이 자식들아 나 총받고 있다고 아 야 이거 뭔 현실적 개풀이 현실적이야 야 얘를 야 왜 계속 올려고 하냐 llegó 어 오우 어 안 되mark 아이쥔 어효이 씨 총알도 없어 어차피 총알이 없구만 이거 이거 알려주려고 한거 같애요 이거 알려주려고 총알을 준게 아니라 한발 딱 주고서 이걸 알려주려고 한거 같애 두사람 있을때 총을 한방을 쏜 누굴 쏘긴 써야된다는거 아 여기 여기 야 여기에 떨어뜨려도 되잖아 그러고보니까 아 근데 두명이라서 안되겠구나 그러게? 아니 이 야 야 야 왜 야 죽은놈 소집은 뒤적뒤적 야 뒤적뒤적못해? 야 게임이 뒤적뒤적을 못하면 말이 안되지 야 뒤적 야 야 아니 아니 뒤적뒤적 아 뒤적뒤적하는게 없나봐 아 이런 개불 뒤적뒤적하는 게 없으면은 게임이 나는 재미가 없는데 뒤적뒤적하는게 내 유일한 게임하면서 저거에 그 그건데 거색인데 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야되나? 어디로 가야되지? 지로를 좀 볼까? 나 반대로 가고있어요 지금 이쪽이 아냐 여기 막혀있으니까 여기 막혀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저기 포인트가 있네요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야 패드 다 부서지겄다 진짜 이거 씨 아유 저기 저기 왜 막 눌렀대 아 여기 뭔 일 있길래 야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여기 그냥 넘어서 그냥 돌 저거 띠딱띠딱 넘어가지구 그냥 저기 가겠다 저기 못가가지구 어이씨 어 응급처치 도구 응급처치 도구를 주웠대요 오 최력을 이건 세 칸이나 채워주는데요 음 이쪽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쪽인데 아 여긴데 여기 여긴데 여긴 맞지 여긴 맞지 어 한블럭 두블럭 이 건물이 아니라 저 반대블럭인데 아 여기도 막혔어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죠 어 우리 나 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행인 1 너희들도 행인 2 어 엘스트룰러 피해자를 피해자를 죽을지도 모른데 피를 더이상 흘리면 죽을지도 모른데 야 여기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첫 구조 완료 당신은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를 돕기위는 하나의 추가적 재도전 횟수로 보상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최종 점수를 증가시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재도전 기회를 한 번 씁니다 헤븐턴이래요 여기가 헤븐턴 장기 헤븐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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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임시 비상센터에서 막물이 우린 무너지는 건물에서 우울 되었지만 공기는 너무 많은 것이 있었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니 1년이 됐지만 때로는 여진을 간다는 여진은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 우린 그냥 익세지는 수밖에 없어 모든 부분이 뭐 지진이 어 전체가 일어났나 보구나 지진이 전체가 일어났나 봐요 잠시만요